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이민은 민감한 이슈입니다. 민감한 이슈나 주요 이슈, 뜨거운 이슈, a hot button issue 하시겠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이민은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이민은 민감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국경 2부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경 2부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경 2부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캐나다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 The number of immigrants it lets in 하시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캐나다 is now trying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immigrants it lets in 한 번 더요. 카나다 is now trying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immigrants it lets in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캐나다 is now trying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immigrants it lets in 그곳은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그곳은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그곳은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토론토 주민의 절반 이상이 태어납니다. 캐나다 밖에서 토론토 주민의 절반 이상이 태어납니다. 캐나다 밖에서 토론토 주민의 절반 이상이 태어납니다. 캐나다 밖에서 그리고 그 숫자는 곧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